시우골! 문제 읽어주세요. 자다가 이불에 오줌을 싼 시우, 잠에서 깬 시우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잘못했다고 빈다. 두 번째, 속옷을 갈아입고 이불도 개어서 증거를 숨긴다. 세 번째, 잽싸게 자고 있는 동생과 자리를 바꿔 덮어 씌운다. 충분하죠. 네 번째, 오줌이 마를 때까지 계속 자는 척 일어나지 않는다. 충분히. 두 번째, 어젯밤에 왜 물을 많이 먹였냐고 엄마를 탓한다. 저희 어린 시절 돌아간다면 저는 5분입니다. 엄마는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왜 나 물을 먹였냐고 말해. 우리 언영은? 자 있는 동생에게 덮어 씌운다고 할 것 같아요. 저는요, 동생이 없으니까 자고 있는 아빠, 아빠랑 같이 자리를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는요, 술을 마시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요, 이불에 우바이트를 엄청 많이 했어요. 아빠는 못 가요. 아빠가 딱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했어. 두 번밖에 안 했어.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저는요,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 1번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자부십니다. 엄마는 제 오줌도 귀엽다고 해요. 아, 그래요? 현덕은 이제 얘기를 해야 합니다. 현덕은. 자고 있는 동생한테 덮어주세요. 그래, 그래. 이게 제일 인간적인 거예요. 왜, 왜, 왜. 현재 골퉁 먹이려고. 현재 골퉁 먹이려고. 현덕은 지금 동생이. 동생 5살. 5살이에요? 이야, 최고야. 최고야, 최고야. 뒤집어 씌워도 말을 못하는 나이에요. 우리 현덕도 뭐. 엄마에게 뭐라고 잘못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불을 써도 엄마 상관은 안 하고요. 제 기억을 싼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싼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싼 적은 있어요. 리원이가 유치원에서 그 미끄럼틀에서 누가 밀어서 놀라서 그 다음부터 놀라서 싸더라고요. 말 그렇습니다. 리원이아, 그 오줌 쌌는데 엄마가 혼을 안 했대요. 네? 혼을 안 했대요. 네. 그 오줌 쌌대요. 쌌대요. 그래요? 네? 왜 아저씀을 봐요. 내가 아 그랬지. 창피해서 지금 얘기하기 싫어하지. 창피한 거 아니에요. 정혜연 거는 뭐 그런 거 없겠죠, 아직까지? 저는 딱히 할 말이 없네. 너무 오래돼서. 자, 우리 시우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우리 아들이 그 동생에게는 덮어 쓰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양이 틀립니다. 일단은. 그래서 딱 자고 있는 집사람은 깨웁니다. 엄마,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일단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엄마가 하다가 왜, 왜 그러고. 엄마 미안해. 너 오줌 쌌어? 야 그러면 저기서 빨리 저기서 옷 갈아입고 그냥 자. 갈아입었어. 먼저 갈아입었다. 부담스러우니까 말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겠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엄마에게? 저는 1번. 엄마에게 말하고 잘못했다고 빈다. 자, 엄마에게 말하고 잘못했다고 빈다. 자, 우리 시우는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합니다. 시우는. 자다가 이불에 오줌을 쌌나. 잠에서 깬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예예. 저는 1번. 엄마에게 말하고 잘못했다고 빈다. 자, 엄마에게 말하고 잘못했다고 빈다. 쇼굿. 이불에 오줌을 쌌어요. 나는. 나는. 초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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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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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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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 비. 비린다? 버린다. 아아. 뭐 저 애들 앞서 뭐 무슨 안내만 하면 완전 범죄데요. 속옷도 갈아입고 이불을 숨겨버린다. 왜냐하면 엄마한테 들킬까봐 무서워가지고 저렇게 하려고. 그래요. 마음먹고 있어요? 네. 오줌 쌈고 이렇게 있으면 좀 창피해요? 네. 창피하죠. 창피하면 느끼는구나. 그럼요. 알지. 일곱살에도 절로 가면 실패하면 알죠. 도진에 실패했습니다. 네. 즐거움이 넘치는 퀴즈. 가족이 행복을 해주는 퀴즈. 가족 스피드 퀴즈. 아.